도깨비단의 패션 메카드 배틀 강좌! 배틀이 어렵다고? 우리가 알려줄게! 먼저 카드를 던져! 셋업 메카드! 그리고 메카니머를 던지는 거야! 메카니머 고! 그럼 다양한 어빌리티를 써서 배틀할 수 있어! 카드는 많이 연결할수록 강해져! 4장을 연결할 때는 하이퍼 어빌리티를 외치고 5장이면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를 외쳐! 아직 힘이 깨어나지 않았다면 3장 연결할 때 파이널 어빌리티를 외치라고! 배틀의 흐름을 알겠지! 그럼 우리와 배틀하자! 자! 내게 힘을 빌려줘! 에밋! 내게 맡겨줘! 나의 힘을 보여줘라! 비밍스! 조금만 해보자고! 메카니머 고! 자! 테라아압! 메카니머 고! 마키러스! 나와라! 마키러스! 나와라! 메카키러스! 치고! 퓋! 메카니머! 슈하! 으아악! 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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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니멀 고! 나와라! 메가플레투스! 그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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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핑레스! 그라라! 그라라! 그라! 그라!! 쫘! 헉! 미리네! 가면 안 돼, 아라야! 비장의 수란 게 이거였군! 2대 1이 아니라 2대 4가 됐어! 난 슬로프 메카에 연속으로 슈팅하는 기능은 넣지 않았어. 아마 어둠의 힘을 이용해 무리하게 저렇게 했겠지. 수고했다. 너희에게 더 이상 볼 일은 없어. 저렇게 함부로 대하다니… 각오는 됐겠지? 자, 이제 어둠의 힘을 보여줘라! 우리도 간다! 스파크야, 장렬하라! 울틴 스파이크! 물의 방어로! 이슬이 아우모! 그렇다면… 피라미디언 나타나라! 브레이크 브레이크! 열려하라! 수직 하강 돌진! 장봉의 돌격! 그처럼 빠르게! 광속 이동! 발사! 피닉스! 암흑의 대지여, 흔들려라! 지옥의 파도! 지옥의 파도! 파도의 화사인! 아쿠아 에로! 피닉스! 피닉스여, 살아나라! 두바이만! 크아! 두바이만! 구아이언! 레전드 메카니머리군! 구아이언! 레전드 메카니머리군! 모래 지옥이었나, 떠나라! 샌드클! 마 삼켜버려라! 잠! 에에에, 바울그! 아뢘의 힘이요, 블랙빔! 번개처럼 빠르게! 슈퍼 대쉽! 가져라! 이들아! 어우, 미안! 어묵의 해골 병사! 네크로맨성! 어둠의 병사들! 머미 트루퍼! 나와라, 어둠의 병사들이여! 나오노라! 헉! 불꽃의 열중력! 그레임 타이푸! 불꽃 회원이! 레이징 스톰! 지금이야, 차랑! 응! 부탁해, 메가 발키로스! 알겠다, 발사! 좋아! 타나토스가 혼자가 됐어! 혼자가 됐어! 메가 캘론! 혼자를 내줘! 좋은 기회야! 결정타를 날려차라! 알았어! 하이퍼빌리티! 최강의 에너지로 어둠의 그림자를 봉인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레전드 메카니멀도 다시 영원히 잠들어야 하는 거지! 다시 말해, 너희하고 헤어져야 하는 거잖아! 솔직하게 대답할게! 그래, 알아 네 말이 맞아! 여기서 이기면 에반과 헤어지게 돼! 뭐하는 거야, 차랑! 정신 차려! 차랑! 하이퍼 어빌리티! 저주의 주문! 카라스 스페인! 에반! 에반! 그랬군. 역시 그때의 그림자는 찬이었어. 지금은 배틀에 집중해, 찬아! 하지만! 너하고 헤어지고 싶지 않아! 찬아! 알고 있었구나! 그게 무슨 소리야, 아라야? 우리가 이겨서 어둠의 그림자를 봉인하면 우린 레전드 메카니멀들과 헤어져야 해! 뭐? 무슨 말이야! 날카로운 발톱이여! 킹 스크래치! 빠샤! 그! 에반! 찬아,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함께야! 에반! 끝이다!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 거대한 검이여! 두 핸드 슬래시! 싸우자, 찬아! 싸우자 에반! 파이널 하이퍼 어빌리티! 나나 Quindi! 우리의 unreal Kadrav! 우리가 치고 어? й Collect Sara! surrounding Split! 첫 킬! 아멘